미생을 받은 심판을 받으세요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하는 동안 전두환 군부독재에 끌려가 치험본부에서 물고문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물고문 받고 난 다음 해에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저항하고 들불처럼 일어나서 전두환 독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요구에 따라서 경찰국을 행안부 밖으로 빼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행안부 밖으로 경찰국을 빼냈는데 치험본부가 너무나 폭력을 위두르니까 경찰은 그렇게 폭력을 위두르지 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라고 행안부 밖으로 경찰국을 치험본부를 빼내게 돼서 행안부의 외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행안부가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 설치하게 되었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두환 때도 포기했던 일들이 전두환 때 바뀌었던 일들이 윤석열 정권에 시행되었습니다 행안부 안의 경찰국을 설치하는 만행을 그 만행을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정의로운 경찰 류삼령이 문제 있어요 라고 손을 들었고 총경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당시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저지를 위한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저지 위원장 서영교가 류삼령 정의로운 검찰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는 가슴 철절히 류삼령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류삼령 사명신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서영교는 이렇게 됩니다 교자가 어려워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짧은 거 말고요 류 한번 불러주십시오 류삼령이 확실하게 심판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류삼령이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영원히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국민을 모시겠습니다 류삼령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 잘해서 대한민국 국민 잘 지켜낼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또 한번 추천드립니다 류삼령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 잘해서 대한민국 국민 잘 지켜낼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또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 뒤에 어머니께서 우산 쓰고 오시면서 손 흔들어주시네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pars습니다 나뉘 어디 age 메모 anie 입니다 잘